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면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큰 섬입니다 태안군과 안면도를 이어주는 다리가 1968년 대충되면서 입지와 이어졌습니다 원래 안면도는 반도로 입지인 남면과 이어져 있었는데 한남 지역의 쇠곡조원을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선인도 때 지금이 안면도 창길이와 남면 신원리 사이를 절단해 문화를 만들어 이때부터 안면도시 섬이 되어 오늘의 안면도가 되었습니다 안면도에는 태안선을 따라 펼쳐진 백사장, 흥봉, 이집포, 안면, 광포, 꽃지, 햇별, 장사포, 바라마래 등 14개의 해수욕장과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경 덕분에 위출과 일문을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서쪽 해변 어디서든 악수를 감상할 수 있고 선순환에 접한 북쪽 해변에는 위출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퀄블러포 매니저가 와있는 고남면 장국리, 안면도 남쪽 빛다리게 있는 바라마래 해수욕장은 예로부터 바람이 많은 곳이라는 의미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시원한 바다와 팔미섬, 원산도, 고대도, 장군도, 합시도, 포도, 욕조선 등이 앞으로 어우러져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수심이 얕고 모래가 부드럽고 흔적해 조용한 해수욕을 즐기게 더할 나위 역시 좋은 해수욕장입니다 바라마래 해변은 중소간만의 차가 커 불이 빠지면 넓은 갯벌과 해변에서 조개, 새삼, 소라를 폐취할 수 있는 페루질로 유명한 곳입니다 예로부터 물빠진 바다갯벌에서 엎드레를 채취하는 행위를 페루질이라고 합니다 주로 밤에 햇불이나 맨턴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방식입니다 하지만 해루질은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밀물의 속도는 시속 7km에서 15km로 보통 성인 남성의 걸음보다 2배에서 3배가량 빠르고 가장 빠를 때는 자전거가 전통용으로 달려가는 속도와 같다고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밀물이 들어오는 시점에는 바닷물이 파란 걷는 속도보다 빠르고 갯벌은 이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해루질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방향을 잃고 후렴 없이 차오르는 바닷물에 빠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 휴가철, 서해안 해변과 갯벌을 찾는 비색객들은 해루질 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바라말의 해석장은 해안선으로부터 해루질이 이루어지는 갯벌까지 거리가 1km로 다른 해변에 비해 큰 차이가 없지만 사고가 많은 만큼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곳입니다 이상 안면도 고남면 장궁류에 있는 바라말의 해석장을 소개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하고요 그럼 영상을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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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